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카피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피타입 속성의 기본값은 디폴트입니다. 혹은 네이티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속성값에 대한 설명은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뷰에 행이 하나 추가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가 있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행이 추가됩니다. 현재 그리드뷰의 카피타입 속성값은 디폴트입니다. 행을 추가합니다. 셀 여러개를 포커싱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추가한 행에 붙여 넣으십시오. 포커싱된 모든 셀들이 여러 셀에 걸쳐 복사됩니다. 이제 카피타입 속성값을 네이티브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합니다. 한개의 셀이나 여러 셀에 걸쳐 텍스트를 드래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추가한 비냉에 붙여 넣기 합니다. 드래깅한 전체 텍스트가 하나의 셀로만 복사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텍스트가 하나의 셀의 셀의 셀은